21. 굽기 중 일어나는 변화로 가장 높은 온도에서 발생하는 것은? 1. 이스트의 사멸 2. 전분의 호화 3. 탄산가스 용해도 감소 4. 단백질 변성 정답은 4. 단백질 변성 22. 식빵 제조 시 낮은 부피의 제품이 되는 원인은? 1. 오븐 온도가 낮을 경우 2. 이스트 사용량이 부족한 경우 3. 이차 발효가 다소 초과하였을 경우 4. 소금량이 약간 부족하였을 경우 정답은 2. 이스트 사용량이 부족한 경우 23. 다은중 빵의 노화 속도가 가장 빠른 온도는? 정답은 1. 섭씨 0에서 8도 사이 24. 스펀지법에서 스펀지에 사용하는 일반적인 재료가 아닌 것은? 1. 이스트 2. 밀가루 3. 이스트 푸드 4. 소금 정답은 4. 소금 25. 다은중 단백질의 소화 요소가 아닌 것은? 1. 리파아제 2. 카이모트립신 3. 아미노펩티다아제 4. 펩신 정답은 1. 리파아제 26. 새로운 펜의 처리 방법 중 옳은 것은? 1. 코팅되지 않은 펜은 섭씨 218도 이하의 오븐에서 1시간 정도 굽는다 2. 실리콘으로 코팅된 펜은 고온으로 굽는다 3. 펜은 물로 씻고 그늘에서 보관한다 4. 펜은 사용 후에는 수세미로 깨끗이 씻어 이물질을 제거한다 정답은 1. 코팅되지 않은 펜은 섭씨 218도 이하의 오븐에서 1시간 정도 굽는다 27. 외부가치 7,100만원 생산가치 3,000만원 인건비 1,400만원인 회사의 노동 분배율은 대략 어느 정도인가 정답은 3. 약 47% 28. 소규모 제과점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며 반죽을 넣는 입구와 제품을 꺼내는 출구가 같은 오븐은? 1. 컨벡션 오븐 2. 터널 오븐 3. 릴 오븐 4. 데크 오븐 정답은 4. 데크 오븐 29. 식빵 제조 시 반죽 온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재료는? 1. 설탕 2. 밀가루 3. 소금 4. 반죽 계량제 정답은 2. 밀가루 30. 다음 제빵 냉각법 중 바르지 않은 것은? 1. 급속 냉각 2. 자연 냉각 3. 터널식 냉각 4. 에어 콘디션식 냉각 정답은 1. 급속 냉각 31. 알파 전분이 베타 전분으로 되돌아가는 현상은? 1. 호화 2. 호정화 3. 노화 4. 산화 정답은 3. 노화 32. 재과용 밀가루의 주요한 기능은? 1. 구조 형성 2. 유화 작용 3. 감미도 조절 4. 껍질색 정답은 1. 구조 형성 33. 미래의 재분율이 낮을수록 커지는 함량 성분은? 1. 탄수화물 2. 단백질 3. 지질 4. 비타민 및 회분 정답은 1. 탄수화물 34. 당의 캐러멜화는 어느 조건에서 더 진하게 되는가? 1. 산성 2. 중성 3. 알칼리성 4. pH와 무관 정답은 3. 알칼리성 35. 유지의 항산화 보완제로 가장 적당하지 못한 것은? 1. 염산 2. 구연산 3. 주석산 4. 아스코르빈산 정답은 1. 염산 36. 밀가루의 재분수율에 따른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 재분수율이 증가하면 일반적으로 소화율은 감소한다. 2. 재분수율이 증가하면 일반적으로 비타민 B1, 비토 함량이 증가한다. 3. 목적에 따라 재분수율이 조정되기도 한다. 4. 재분수율이 증가하면 일반적으로 무기질 함량이 감소한다. 정답은 4. 재분수율이 증가하면 일반적으로 무기질 함량이 감소한다. 37. 유지에 있어 어느 한도 내에서 파괴되지 않고 외부 힘에 따라 변형될 수 있는 성질은? 1. 가소성 2. 연화성 3. 발연성 4. 연소성 정답은 정답은 1. 가소성 38. 제빵에서 탈지분유를 밀가루 대비 4에서 6%를 사용할 때의 영향이 아닌 것은? 1. 믹싱 내구성을 높인다. 2. 발효 내구성을 높인다. 3. 흡수율을 증가시킨다. 4. 껍질색을 여리게 한다. 정답은 4. 껍질색을 여리게 한다. 39. 계란의 특징적 성분으로 지방의 유화력이 강한 성분은? 1. 레시틴 2. 스테롤 3. 세팔린 4. 아비딘 정답은 1. 레시틴 40. 메이스와 같은 나무에서 생산되는 향신료로서 빵도넛에 많이 사용하는 것은? 1. 넘메그 2. 시나몬 3. 클로브 4. 오레가노 정답은 1. 넘메그 4. 엔그